오늘 졸업했어요. 술 마실 수 있어요. 역시 검정고시생은 수액 쩔어. 언니가 살던 독일은 16세부터 음주가 합법이란다? 고작 3년 살고 유럽인 행세네. 대체 그놈의 연애가 뭔지? 너 그렇다고 나서 동정략으로 하는 거 인류에 대한 배반이야. 다른 걸로 인류에 맞을게. 야 그리고 이제 번식은 과학으로 충분히 돼. 띄지? 띄우파울. 와 이게 얼마 만이야? 5년 만인가? 걔한테 몰랐던 세계를 좀 가르쳐주겠다 이거야. 착하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. 이기영의 참한 신부감을 뺏고 싶다. 그거잖아. 같이 할 거지? 고요리. 재밌게 할게. 어떻게 나를 싫어. 띄우파울. 니네 아는 사이예요? 어. 니? 아휴. 어떡하냐. 아휴 어떡해. 안요깨면 되지 안요깨면. 지금 따라온 거냐? 은퇴. 뭐야. 왜 건 거야 이거. 신경 좀 쓸 것이다. 아 뭐야 자꾸. 용건이 뭔데? 아휴 신경 쓸 좀 해. 아휴. 크고 멋있어. 어디까지 따라올 거야? 엊그제 전화는 왜 했어? 궁금하면 전화를 하지. 암튼 용건을 말해 따라왔으면. 보고 싶어서. 응? 보고 싶어서 왔다고. 니가 날 왜? 관심 있어. 밤길 위험해. 기가 더 위험한 것 같거든. 너 볼이 왜 이렇게 빨개해. 감기 걸렸나? 근데 열 있다. 응? 목도리를 죽어. 왜 가만히 있는데? 사장님 번호 줘. 전시 차려 정신. 알바 취소하고 나랑 병원 가자. 업고 갈까? 야! 이 촉촉한 눈빛은 뭐야? 아련한 목소리는 뭐고? 대박 사건은 태희가 드디어 좋아하는 남자가. 나 심쿵한 걸 틀렸을까? 나 심쿵한 걸 틀렸을까?